왜 자꾸 도망가요? 진정아 맛있어? 제가 채워드릴까요? 혹시 너 전에 얘가 찍어봐서 만든 거 곧 봤어? 이거 나온 거? 흠석이가 나온 거 같은데? 엠비 역할인데? 아니 근데 그 자료를 찾으면 거 엄청 부족해. 저도 찾기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에 대해서. 해요! 아니 아니 정리해! 네? 이 시각에서 본인 변화가 없는데 저녁에 나가는 줄 알아요. 네? 아니 자연스럽게 그냥 쓰면 돼요. 네... 간다... 런로 봄이다... 쉴때 원래 이렇게 쉬시나요? 원래 이렇게 쉬는 거예요? 이렇게 태생목고? 놀아줘 그럼 음료와 도마스레가 왜요? 여자뿐이 있어 잠시요 왜 자꾸 도망가요? 낯질해라 왜 자꾸 도망가? 왜 자꾸 도망가요? 늦지지 않을 거예요 빗바빗 연기 빗바빗 아유 털이 빗바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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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하는 거 어울릴되는데 빗바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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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큼 뜨네 나도 그러면 빗바빗 운동해요 나 운동하다가 도망다니지 마요 아수스러워 계속 천천히 천천히 제가 쳐와드릴까요? 네 근데 계속 좀 유도를 하겠습니까? 수고를 어떻게 살게? 지금 한 번 봐주셔서 나도 인터넷으로 해서 불쌍했어요 지금 호수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을까요? 한국에 있었을 때 그때는 진짜 너무 내가 너무 압도적인 거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볼까요? 잠시만요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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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뷰 나도 많이 해봤는데 되게 잘하는 거 같아요 마이크 빼주는 거 보고 있어요 잘 빼드릴까요? 아.. 아 추운데 왜.. 이렇게 일로와 날라왔어 일로와 야 너 자리를 찍혔어 일로와 아.. 짜장면 먹고 왔대 짜장면 먹고 왔대 아.. 아.. 사진 돼 사진 돼 아.. 볶음밥 볶음밥이 누구야? 동땡이 나 준석이는 짬뽕이랑 볶음밥 너 짬뽕이랑 볶음밥 너 짬뽕이야? 파란 거? 하하 왜 그래요 한창 크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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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제 쓸먹었지? 아.. 뭐라짓 남자? 남자 없었어? 칼하고 맛있어? 칼하고 맛있어? 칼하고 맛있어? 엉 엉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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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에 있는 말은 아니니까 말이 잘 안 나오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뭐 앉아서 뭘 하는거야..? ㅋㅋㅋㅋㅋㅋㅋ 아..잘했어 아이들이랑 저랑 같이 다 먹었어요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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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.. 남자분 좀 먹었어? 남자분은 안 먹어서 오빠를 입고 싶었는데?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성아 맛있어? 많이 먹어 너 이름 얘기하냐? 박찬혁이요 너 준성 멋있다 푸 찬혁 해달라고요? 쌤 싸인이 없어? 너 이름 얘기해야지 이렇게 전해 봐라 어? 싶었어 싶었어 아유 알겠다 다행이다 시작 1, 2, 3 안녕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4 1, 2, 3 2, 3